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둘째 2일입니다. 음력 7월 18일이고 개의 일주입니다. 개의는 뭡니까? 간여 지동이죠. 평생 사기나 그죠? 뒤통수 맞는 거, 시기질도 배신을 조여해야 되는 그런 일주네요. 개의 수는 오늘 복근문에 일자, 육자로 서시고 북쪽으로 가시고요. 그죠? 검정옷을 입고 가세요. 자, 개의는 무의를 좋아하죠. 무계압합니다. 그죠? 무인, 무진, 무호, 무심, 무술, 무자위를 좋아하고 외면적으로 성분을 부드럽고 온화, 청명하고 그러죠. 지혜와 예지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고 내면적으로는 독립심과 그죠? 기계가 아주 강하고 그죠? 한바탕으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계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개의는 기의를 싫어하죠. 개기충입니다. 기묘, 기사, 기미, 기우, 기, 기축일을 싫어하고 직업은 교사, 교수, 강사, 약사, 의사, 한의사, 유통업, 숙박, 임대업, 제조업, 여행업, 각 채널 운영조수입니다. 건강한 위정병, 탈모, 부인과 질환, 전립선 질환, 암질환, 배신, 사기, 혈액, 혈액암 같은 이런 걸 관리 잘해야 되는 우리 인체에 물로 되는 거 있죠. 그죠? 전립선 이런 쪽으로 부인과 질환, 유방, 자궁 이런 쪽으로 잘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 9월에 2일입니다. 음력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띠비눈서 들어가겠습니다. 8분석띠비 구독 좀 알림을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짓띠 볼까요? 짓띠, 만다기 만다기 좀 꼴보기 싫다는 오늘의 그죠? 연애가 좀 꼴이, 결혼이 좀 꼴입니다. 그죠? 사고 수가 있으니까 입 조심하시고 그죠?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 너무 영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거래나 오늘 하지는 마세요. 자, 소띠 볼까요? 5명의 남녀가 나타났네요. 연애운이고 괴로이 조선은 사업은 금연이 좋고 매매우리 사업은 학업은 아주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 일이 좋겠습니다. 자, 호랑이 띠 볼까요? 호랑이 띠 조용히 만사 행동이 되네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알찬 하루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겠습니다. 자, 토끼 띠 볼까요? 호랑이 삼합이죠.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괴로이 조선은가 사업은 금연이 좋고 매매우리 사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지인의 원진이 되죠. 원진살 이별 뒤에 오히려 돈 많은 오빠가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고 괴로이 조선은가 사업은 금연이 좋고 매매우리 사업은 다 좋습니다. 오전에는 입조심하시고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죠. 자, BMD 역마살입니다. 사회중이죠. 그저 이별 뒤에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고 괴로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연이 좋고 매매우리 사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 일에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 점점 오빠가 나타났네요.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괴로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연이 좋고 매매우리 사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 일에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양띠 볼까요? 해머미 삼합이죠. 연아의 남자 운이 있네.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괴로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연이 좋고 매매우리 사업은 모든 일에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자, 원숭이 띠 볼까요? 오늘 이별 수가 있고 약간의 구슬수가 있네. 좀 외로운 하루가 되겠네요. 그러나 사업은 금연은 매매우리 사업은 이런 건 다 좋고요. 오늘 연애나 결혼은 없어서 좀 고독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알찬 하루가 되겠네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조용히 알찬 금연은 좋고 사업은 매매 이상을 하고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 만덩이 만덩이 꼴복이 싫다 나오면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입니다. 약간의 구슬수가 사고수가 있네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주식 번더 코인 조심하시고 보이십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지띠 볼까요? 데이팅 때 약간의 구슬수가 해외 자행이죠. 그렇죠? 약간의 이별수가 있습니다. 입 조심하시고 데이트는 내일로 믿으시고요. 보이십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구슬수가 있거나 만나면 내일로 하시는 게 오늘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팔봉쌤입니다. différents. 안녕하십니까? 이유가 주식 kasih. smoothie